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케일라입니다. 오늘 저는 넷마블의 타일랜드 오피스입니다. 넷마블 태국의 법인장님, 김건우 법인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회사 좀 보여주시겠다고 하는데요.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네. 이쪽이 테크니컬 밖이라 지금은 주말이라서 출근을 안 했습니다. 저는 시어신인데요. 아니, 좀 시어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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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회사 책상용이 락치가 많은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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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래 지금 카메라 앞에서는 낙해져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넷마블 타일랜드 법인장을 맡고 있는 김건우입니다. 태국 온지는 10년이 조금 넘었고요. 처음에는 저 혼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고 있던 차에 넷마블에서 M&A 제안이 들어와서 글로벌 사업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넷마블이랑 같이 하는 것도 괜찮겠다. 지금 현재는 넷마블 타일랜드 자체가 넷마블이 되어주고 있죠. 태국은 아시다시피 관광대국이고요. 여러 외국 문화들이 많이 접하는 접점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로벌 문화에 대한 호환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게임 같은 놀이문화들을 예전부터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이제 중국의 뽀뽀나 화웨이 같은 모바일 중저가의 가성이 높은 디바이스들이 보급이 되면서 또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속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을 시키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규모는 약 5천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매년 한 2, 30조 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동남아에는 신용카드 보급률이 되게 낮았어요. 어떤 신용이 있는 그런 금융실명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가 안 잡혀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보급률이 되게 낮았고 주로 현금으로 선불카드를 구매를 하거나 어떤 이월렙 같은 것들을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들이 원래는 이제 구글이나 애플스토어에 정식 결제 채널로 등록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최근에 1, 2년 사이에 그런 결제 채널도 등록을 시켜주면서 신용카드 없는 젊은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이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죠. 전략이라고 한다면 맨마블 태국 사업 전략은 기본에 충실하는 겁니다. 태국 게이머분들은 조용히 게임을 플레이를 하고 불만이 있으면 그냥 조용히 떠나가시는데 조용히 떠나가 버리면 저희가 피드백을 캐치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계속 남으셔서 이런저런 불만 사항들을 얘기해 주셔야 저희가 캐치를 하는데 일단 유저들의 피드백을 얼마나 빠르게 캐치하고 얼마나 깊이 캐치를 해내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정된 자원 내에서의 매출을 높이자의 목표가 아니라 태국에서는 새로운 타이틀들로 시장을 개척하는 의미 시장을 선동하는 포지션 의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기 전에 사진 찍어볼게요. 네네.